저는 컴포넌트를 만들 건데요 여기 있는 이 부분을 부품화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포넌트의 이름은 그냥 대문자 내부로 하겠습니다 대문자로 시작하는 내부요 클래스 내부 익스텐즈 컴포넌트 해서 로딩을 했고요 컴포넌트 이렇게 로딩한 거 아시죠? 중괄호 하고 렌더리턴 그리고 여기 있는 이만큼을 컷해서 일로 가져오고 여기를 내부로 교체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잘 동작하는지 확인해야죠 잘 동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내부의 리스트를 우리가 이 내부 컴포넌트가 생성되는 시점에서 만들어주려면 ajax를 통해서 만들어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이제 리액트의 사용설명서를 보면 리액트가 가지고 있는 이 클래스의 메소드들 중에 보면 컴포넌트가 마운트 마운트는 이제 탑재되다 이런 뜻이죠 우리 애플리케이션은 탑재돼서 딱 살아나기 시작하는 시점에 호출되도록 약속되어 있는 컴포넌트 did mount 라고 하는 메소드 이 메소드가 그 컴포넌트가 초기화 될 때 네트워크 통신을 하기에 최적의 메소드라고 사용설명서에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메소드에다가 patch API를 구현을 할 겁니다 patch, 그리고 제가 가져오려고 하는 데이터는 list.json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주고요 저렇게 하면 이제 list.json의 브라우저가 커넥션을 하겠죠 그리고 커넥션을 해서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 그 가져온 데이터를 어떤 데이터 타입으로 우리가 제어할 것이냐라는 것을 이 첫 번째 then에다가 적어줍니다 그럼 list.json에 대한 호출이 끝난 다음에 이 then으로 공급한 저 함수를 브라우저가 호출하도록 약속되어 있는데요 그때 인자로 전달한 이 첫 번째 파라미터를 return 해 줄 때 json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 주면 그러면 웹 브라우저가 우리가 가져온 텍스트 파일 즉, 여기는 이 파일이죠 이건 그냥 텍스트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json이라는 데이터 타입으로 처리해서 그 결과를 자바스크립트가 이해할 수 있는 자바스크립트의 데이터 타입으로 컨버팅한 결과를 공급해 주죠 어떻게요? 이 두 번째 then에 함수를 호출하면서 그 첫 번째 파라미터의 인자로 전달해 준다는 것이죠 잘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봅시다 이렇게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list.json이 로딩이 됐고요 그리고 밑에 제가 콘솔을 한번 켜 볼게요 esc 누르면 콘솔 켜지죠 보시는 것처럼 그 list.json 자체는 텍스트 파일인데 이 텍스트 파일을 우리가 그 json 메소드로 호출해서 return하면 걔를 자바스크립트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형태의 객체, 배열, 텍스트, 문자 이런 데이터 타입으로 컨버팅한 결과를 준다는 거죠 정말 편하죠 그래서 json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이 json을 이용해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list를 생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는 이 내부에 내부적으로 state를 만들어서요 물론 내부의 parent가 props를 통해 전달할 수도 있겠죠 여기에다가 저는 list라고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렇게 빈 데이터라고 빈 배열을 두고요 그 다음에 ajax 콜이 끝난 다음에 여기 있는 이 list의 값을 바꾸기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에다가 this set state 그리고 list는 json 이라고 하는 코드를 작성을 했는데 여기 있는 이 this가 동작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함수가 호출될 때 this를 내부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bind this를 통해서 그 작업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한번 볼까요? 리로드를 했고요 리액트의 컴포넌트를 이렇게 봤을 때 앱으로 앱의 내부로 들어갔을 때 보시는 것처럼 list들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에 따라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list를 생성해 주면 되겠죠 그때 사용하기 위해서 저는 list 태그라고 하는 배열을 하나 만들었고요 자 포문을 통해서 this state list length 이렇게 포문을 돌리고요 다음에 현재 순번에서 데이터가 누군지를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이렇게 지정해 주고요 d는 좀 그렇죠 le li 라고 합시다 그리고 list 태그라는 배열에 이제 우리가 li 태그 a 태그를 넣어 주는 거죠 자 그때의 li에 title을 이렇게 넣고요 ahref에 li. 그냥 id를 이렇게 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있는 이 list 태그를 여기에다가 중괄호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잘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 에러 같이 뜨는 것은 각각의 list는 키 라고 하는 props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 라고 적혀 있어요 퍼포먼스를 위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 있는 이 list에다가 키 값을 줄 건데요 그때 중복되지 않는 값이어야 되니까 li에 id 값을 줘서 이렇게 처리를 끝냈습니다 즉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컴포넌트가 생성될 때 ajax call을 통해서 그 컴포넌트에 초기화를 해야 되는 경우에는 component did mount 라고 하는 약속되어 있는 메소드에다가 ajax call을 넣고 우리가 ajax를 통해서 가져온 데이터로 직접 렌더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스테이트에게 주고 렌더는 스테이트에 영향을 받도록 하는 것을 통해서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번 시간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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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과연 이vs als